자 오늘 나온 이슬 메모아르 펠가나의 맹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거 이거 풀음성에다가 아돌, 아돌도 음성 생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코옴 이슬 메모아르 펠가나의 맹세 일단은 옵션 뭐있네? 캐릭터 비쥬얼 리파인 클래식 당연히 리파인으로 해야겠죠? 이거 한칸만 올리고 여덟방향 이동은 뭐야? 여덟방향 이동 다 해야되지않나? 당연히? 공격버튼을 기기눌라 마법을 사용 이거 해봐야 할거같은 항상 대쉬해? 다 다 해? 그냥 다 온해 세개가 있네 내레이션 보이스 재생? 뭐지? 내레이션 보이스도 있어? 공격이 A버튼이야? 공격이 A버튼이야?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바꾸면 돼 제가 패드로 하는건 처음이거든요? 이스? 이스? 아 맞다 이스 8하고 9는 패드로 했지 나이도는 베리이지, 이지, 노말, 하드, 나이트미어 있는데 어... 하드 하겠습니다 나이트미어는 너무 어려울거같은거 불합리죠 불합리 나이도 하드로 할게요 잘 모르는거같은거 이스라엘 이낙지는 아돌큘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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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이 모험갑니다 모험갑니다 야, 저거 책이 100여 권이나 있는데 그럼 이스 100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시즌 종료할 때까지 나오는 거야? 정의, 아이콘의 마이크가 있는 곳에서 연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생겨서 그들의 아이콘의 마이크가 있는 곳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동작에서 그를 자신이 그 아이콘에 있는 것이 있는 곳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게 그러면 페르가나 오기 전에 뭐 어디 갔다 온거지? 이스6가 어디 갔다 온거지? 예 센세타 다음인가? 페르가나가? 뭔가 독이가 일러스트가 좀 오오 8년말이구요 마고는 오카미산, 가도나는 오야디산 그리고 체스터, 에레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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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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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저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베르가나는 왜 맘모노가 싫어하는거야? 맘모노... 이 마치의 가까운 곳에... 기난해! 어, 확실히 나아 일단 공격을 A버튼으로 해놨는데 원래 원래 베시백이 점프, B가 점프야? 킬을 좀 갖고 오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해보고 네, 기울이는 위고베그 배럭집, 하강 이번에 음성 생겼죠 아돌? 뭐야? 부스트 모드 네, 굉장히 붐이라고 보면 돼요 네 봉석이 빨라지죠, 봉석 네 근데, 얘가 여자 주인공 이름이 엘레나였나? 엘레나였나? 엘레나는 옛날 거 일러스트가 나온 것 같은데, 나는? 나만 거, 나만 그런가? 엘레나는? 엘레나는? 근데 그... 근데, 얘만 바꿀수있는게 아니라서 얘만 바꿀수있는게 아니고 얘 바꾸면은 다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바꼬기도 그랬네 내가 이거 오늘 나온 신작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치고는 그래픽이 여전한 느낌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니까 아예 신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있는거 있잖아 이스3 그 페르가나 있죠 그거를 스위치작으로 이식한건데 이제 니마스터가 니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 음성이 나오 추가되고 음성 원래 뭐 다른거에도 있었다고 그런거 같긴 한데 그거랑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아무튼 네 그거 그거 그거랑 똑같아요 아돌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있는데 근데 대사나 원래 아돌이 대사가 없어요 아시죠 그거는 그냥 그 공격할 때 공격할 때 그 소리가 나요 공격할 때 그게 추가된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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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국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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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대인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아이소에서 오젠가에서 야설베티고 그냥 남은 친구를 보고 있는 여인처럼 8년이나 지났으면 바뀔 말아야지요. 내가 벌써 17년으로 됐어. 그니까... 독이 얼굴을 하얗냈냐구요? 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안한지 좀 오래되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한 3년전인가? 그땐가 하고 안했거든요? 오래되긴 했네 와 한글로 나오네 여기도? 여기는 그냥 대충 일본꺼 그걸로 해가지고 어? 떼울줄 알았는데 한글로 다 해놨네 오늘 엔딩까지냐구요? 모르겠네요? 진행이 빠르면 엔딩까지 모르고 진행이 느리면 엔딩 혹은 두 번 나눠서 하는거 근데 이게 게임이 조금 길어요 생각보다 3가 좀 짧진 않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날씨가 부족하러 가고 남편이 더 나아가 넘어가면 남편이 더 나아가 인간이 더 나아가 돼가지고 확실히 엘레라 일러스트는 옛날 게 낫긴 하다 옛날 게 낫긴 해 내 구일러로 바꾸면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바꾸고 싶은 일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나왔으니까 리마스터로 리마스터로 나왔으니까 그냥 신 일러스터로 할게요 그 정말 정말 좋은 점 이런 이제 이런 좀 서브 잡 잡 뭐 문지기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음성이 원래 보통 없거든요 메인 캐들만 음성이 보통 있잖아 근데 이거 이번에 나온 건 다 다 풀 음성 풀 음성 더윙이라서 가이리가遅이니까 모두가 심판했었잖아 고맨 나사 가이드나사 심판을 깨고 싶어 아다시 뭐 무지 낫단 나라 소리데이 소레와 소토 우시로니 루는 오격진 거 미코기 나이 코오 노 요다 으흐흐 요크 미텔니 뭔가 엘레라가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지금 어떤 느낌이라면 좀 얼굴 얼굴에 뭔가 얼굴이 뭔가 좀 살 찐 느낌 있죠 살쪘다 그래야 되네 이거를 좀 뭐가 뚱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부일러스트랑 비교하기로 고맨 나사 고맨 나사 고맨 나사 페르가나 맹세가 명작이냐고 하셨는데 아마 그래도 3그랬더니 좀 인기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이스 인기 있는거 1,2,3 그 다음에 6이었나? 유카고 파일 아 그리고 이게 스위치판만의 특징이 하이스크림이 하이스피드 모드가 되거든요 아마 하이스피드 나중에 레벨업 레벨업 구간 같은데서 하이스피드 모드 써가지고 레벨링 해도 될 수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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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もう1年くらい前でな。今じゃ旅人や商人の足がすっかり遠のいてる有様なんだ。 そうだったのか。 ま、今日はもう遅い。詳しい話は明日にでもしてやるよ。 ったかまによ。 헤헤,ここも昔と変わってねえな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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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